4.15 총선 완전 정복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어제 46명 비례후보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게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문희선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와 컷오프 됐던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러자 공천 시스템을 다 밟고 나서도 공천에서 배제된 후에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 복귀 못한다. 영구 제명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또 시끌시끌합니다. 이 상황들 모아서 오늘 4.15 총선 완전 정복하죠. 정치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하루하루 총선 관련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한 두 개 선정하시기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두 개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할 게 없어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입니까? 키워드 또다시 배신의 정치입니다. 또다시 배신의 정치. 미래한국당 한선규 대표 얘기예요? 그렇죠. 왕년에 전 정권에서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큰일이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배신의 정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미래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해달라는 취지로 인재영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한 인물들을 전혀 당선권에 배치를 해주지 않아서. 자, 이야기를 어제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미래한국당이 예정대로 비례후보 명단을 쭉 발표했어요. 1번부터 40번 그리고 예비 6명 더 총 46. 그런데 그러고 나서 미래한국당 발칵 뒤집히고 미래통합당이 먼저 뒤집혔겠군요. 미래통합당 발칵 뒤집히고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도 이거 추입 못한다. 최고위에 안 나온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렇게 픽업했던 인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재영입. 테니스 코치 김은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가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데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가 공병호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관리가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은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대로 이렇게 공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배신은 태어나서 처음 당해본다. 언제 알았대요? 그 명단? 그 한 시간 전에도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 걸 봐서 한 시간 정도 전해나 통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발표나기 한 시간 전에 미래통합당 대표한테 알렸다? 그렇죠. 와.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성정당인데. 그렇죠. 미래정당인데. 그렇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겠네요. 황당하죠. 그래서 나온 명단을 한번 보죠.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이 나왔어요. 명단이 있는데 1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분은 종편 방송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해오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 것이고. 발언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그렇죠. 2번이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인데 이분은 어떤 보수적인 안보 정책 이런 것들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강하게 주장을 해온 분입니다. 3번이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인데 이분이 화제성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쭉 있는데 우원재 유튜브 채널 호밀바트의 우원재 운영자 이런 분들도 사실 우파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8번이네요. 8번 우원재 씨. 그렇죠. 어떤 경로로 된 거냐 이런 데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14번이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인데. mbc 아나운서 신동호 씨. 그렇죠. 이게 지난 정권에서 방송장악 논란 때문에 큰 어떤 화제가 됐을 때 그때 사측의 어떤 편을 들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번이 정훈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인데 이 결과를 받아들고 정훈천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너무 후순위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18번까지가 당선 가능권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인재라고 영입했던 인물 그리고 미래한국당 측에다가 이 사람들은 좀 앞순위로 좀 뽑아주세요 했던 인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21번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인데 이분이 윤봉길 의사 장소녀라고 해서 미래통합당의 인물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잘 영입한 케이스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온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21번 사실은 당선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순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23번이 전주의 전 부장판사 26번이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어 나우 대표 이분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여 영입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에 지금 이름이 올려져 있는. 예비명단 그것도 4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분들이 사실은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거대하당으로 단결하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세상에 알린 이런 큰 일을 한 유영하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천명단에 없거든요. 자 잠깐만요. 바로 요건데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 사람들 좀 뽑아주세요 한 인재들 다 이렇게 아웃되거나 거의 후순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나의 복심이다 내 편지를 전달해 주다오 이러면서 힘을 실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명단에 없어요. 그렇죠. 예비명단에도 없어요. 그렇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면 배신의 정치라고 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일단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우파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의견들이 강한 분들을 공천을 했지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찬반 논란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차단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어떤 단결에 화합에. 그렇죠. 우측으로의 어떤 누수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를 안 해준 거죠.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사실은 또 공천일 수가 있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말도 안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말도 안 들은 셈이 된 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공천. 과연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한선교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공천을 했는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대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딴살림 차리려고 한다 이거거든요. 총선 후에 딴살림 차리려고 한다?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총선 후에도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 뽑히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뽑히면 20명 이상 될 수 있는데 다 합치면 지금 현역 의원 6명 갖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독으로 교섭단체 지휘를 갖게 되고 그러면 미래통합당으로 굳이 돌아가는 선택을 안 해도 자력갱생 가능하다. 이런 생각 아니겠냐는 거죠. 자력갱생. 그러면요. 김미나 기자. 여기서 갑자기 드는 질문이. 얼마 전에 한선교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대구까지 찾아간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혹시 미래통합당하고 얘기 안 된 채 독자적으로 간 거예요? 그때도 미래통합당하고 얘기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영입하려는 시도 자체는 미래통합당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입하려는 시도는 했지만 직접 이렇게 가서 만나서 한선교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어떤 영입하려는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 또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이것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이것은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안인데 한선교 대표가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맥락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다 종합해보면 진짜 한선교 대표가 독자 정치하는 거네. 독불장군처럼.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건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쭉 사건들을 보면 김용호 공관위에 의해서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낙천됐다. 이런 얘기가 첫째 있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김종인 전 대표 결국 영의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결국 어제 그냥 마무리됐어요. 끝이에요. 그렇죠. 그럴 거면 사실은 왜 그럼 애초에 영의 시도를 했는가 이런 의문이고 김종인 전 대표 영의 시도를 하는 바람에 김용호 공관위가 눌러놓은 공천 갈등이 다시 폭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황교안 대표가 강남을에 지금 공천을 취소시키면서 사실은 공관위랑 다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를 사실은 영입하지 않았으면 공관위를 지켜주든지 이렇게 가야지 왜 공관위랑 다시 대립을 합니까? 사실은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의문을 남기는 우리가 시체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 좀 덧붙이자면 어제 김종인 전 대표의 섭외가 불발되면서 황교안 대표가 결국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걸 맡기로 했죠.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맡기로 했죠. 단독으로 맡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이제 종로 자기선거구도 챙겨야 되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돌아야 되잖아요. 혼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렇죠. 자기 지역구 선거하고 전국 선거 어떻게 챙기냐. 그래서 사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박형준 전 위원장하고 신세동 숙명여대 교수를 같이 끼긴 했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박형준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공천도 안 돼서 사실은 무게감 떨어지고 신세동 교수도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은 사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가면 과연 이 선거가 잘 되겠는가. 그리고 이 선거가 잘 안 됐을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상당히 의문이고. 여러분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월에 뭐라고 했냐면 150석 못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두 사람 여론조사하면 차이가 꽤 난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마음이 급할 거예요. 그 조반을 보면 100% 선거에서는 질 우려가 숨길 수밖에 없죠. 이대로라면. 그런 상황인데 전국 돌아야 돼요. 혼자. 그렇죠. 와. 이거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중고 삼중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비례 전담 정당을 꼼수로 창당을 해서 결국은 그것의 어떤 역풍 그것의 부메랑을 이렇게 맞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서 듭니다. 그 어제 한선교 대표가 내놓은 이 미래한국당 명단 어제 추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갈등을 어떻게 봉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일부 반영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은 지금 이 세력은 각자 도생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세력들의 대주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못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어제 비례명단 놓고 갈등 벌어졌던 상황 짚어봤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돌아온 아빠 찬스입니다. 돌아온 아빠 찬스? 이거 문석균 후보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늘 무소속 출마를 탈당하고 나서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석균 씨가 공천에서는 뜻을 못 이룬 거고 민주당 공천에서는 그 출마를 결정했던 거죠 그때.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거기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명분은 뭐냐면 지금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 갑지역이 상인부위원장이 직함이 돼 상당히 길죠. 이 긴 직함을 가진 문석균 전 부위원장이 대신에 불출마를 하는 대신에 소방관 출신의 청년 후보인 오영환 씨가 전략 공천을 냈거든요. 오영환 소방관이라고 하면 김자인 선수의 남편으로도 또 화제가 됐던. 그렇죠. 그 청년 정치인이 거기 전략 공천됐군요. 의정부 갑에. 그렇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원래 의정부 갑지역위에 있는 당직자라든지 이런 당원들 400여 명이 당직 사퇴 등등을 선언을 하면서 지역과 연거가 없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내리꽂는 것은 폭거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그 워딩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의정부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일면식도 없는 어린 친구가 어린 후보가 당장 꺼져라. 이런 정도까지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사람이 촛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청년위원장 등의 이른바 청년인재 7명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오영환 후보가 지역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는 등의 어떤 갈등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런 게 바탕이 돼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제 저 민주당이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 다시 당으로 못 돌아온다. 영구재명이다 이랬잖아. 그 방침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문석균 전 부위원장 외에도 서울 동대문의뢰의 민병도 의원이 있고 충북 청주서원의 오재세 의원 그리고 서울 금천에 도전했다가 이제 안 된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이런 분들이 무소속 출마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어떤 이런 현상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렇게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구재명이다. 앞으로 당에서 안 받아줄 거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상황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종에 무소속 출마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스템 공천으로 제대로 된 공천을 했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와서 그 공천을 엎었다. 상황이 특수했다. 그걸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시스템 공천으로 한 건데 그거에 불복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 대주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은 아무래도 구심이 있는 거죠. 구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무소속 출마를 하는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단은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석균 전 부위원장이 지금 출마를 끝내 할 거냐. 이거는 오늘 입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죠. 아버지 말은 좀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대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잠시 후에는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후보를 만날 건데 이분도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청년 정치인인데 우리 조금 전 청년 정치인 얘기했습니다만 정의당에서는 1번으로 상당히 대우를 하고 높이 평가해 준 건 맞는데 그 후에 논란이 상당히 커졌어요. 개인사를 둔. 이 얘기를 잠시 후 인터뷰로 풀어보죠.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